공병호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끼리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식이나 양식 그리고 어떤 이론에 경과할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인간의 사익에 대한 집착은 집요하다는 표현에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질기고 강합니다 더욱이 정치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당에 확실한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선거에 확실히 이길 수 있다면 조국을 배반하고 적극에 협조하는 사례는 인간 역사만큼이나 깁니다 권력을 질 수 있거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잡을 기회가 있다면 인간은 조국을 배반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례나 고전은 눈앞에 이익이 어른거릴 때 인간이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탈무도의 교훈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탈무도를 읽고 공병호 탈무도에서 인생을 만나다 라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지혜 속에서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쓴 책인데 탈무도가 워낙 방대해서 전부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고 쓴 책입니다 탈무도의 레위기 주에서 4장 6절의 구멍 뚫린 배라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송곳으로 좌석 밑에 구멍을 파기 시작했다 다른 여행객들이 당신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요? 라면서 그 사람을 비난했다 이 문장 다음에 계속 문장이 이어지겠습니다마는 그 문장을 잘라서 저의 의견을 또 해석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굴이 파랗게 질렸을 것입니다 바닷가에 성장한 저도 실내 수영 외에 바닷가나 호수에 수영하는 일을 지금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깊고 깊은 물길이 주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송곳으로 그것도 바닷가 한 가운데 많은 사람을 태운 배에 구멍을 파는 그 사람 때문에 배에 함께 동성한 사람들이 걱정과 불안을 넘어서 공포감에 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는 탈무드 문장이 말하는 그대로 선박을 뜻합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언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탈무드에 구멍 뚫린 배는 유대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에 관한 것을 비유적으로 언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우화라고 봅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든 나라나 국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배를 그냥 선박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나라나 국가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나 가족들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국가나 나라나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탈무드의 문장입니다 그러자 구멍을 파던 그 사람은 구멍을 계속 파면서 이렇게 말한다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 일도 아닌데 난 지금 내 자리 밑에 구멍을 뚫고 있을 뿐이라고 알겠어요? 내 자리 밑에만 구멍을 뚫으니까 내가 운송비를 냈기 때문에 전혀 당신들이 간냐 할 게 없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 이야기죠 세상에는 고집이 유독 센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나 조언을 전혀 듣지 않죠 그래도 고집만 세면 다행인데 고집 불통에다가 시야와 안목이 좁으면 정말 대책이 없죠 시야가 좁고 고집이 항소 고집인 경우에는 외골수 고집 불통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유연한 태도나 마음가짐이 일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좀 지사적인 모습을 가진 삶을 이상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장렬하게 죽음을 맞는 모습을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은 자기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주변 사람들 눈에 그 생각이 너무 잘못되어서 파국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밀어붙입니다 결국 파국 상황까지 밀어붙이며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난장판을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에도 자주 발생됩니다 대형 투자를 단행한 경우에 본전 생각 때문에 중간에 이게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물려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회사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맞는 경우입니다 흔히 매몰비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매몰비용 때문에 이미 투입한 비용 때문에 중간에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출구찾기를 실패해 가지고 망하게 되는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를 투자했는데 도저히 더 이상 투자를 해서 안 되는데 본전 생각 때문에 계속 끌려 들어가게 되고 결국 건실한 그룹을 다 날려버린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도 회사를 망하면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잘 운영하면 됩니다 국가가 고집불통인 지도자를 만나서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그런 길로 막다른 데까지 달려간 다음에 그때 파산 상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는 인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지금 세대가 지불하고 다음 세대가 지불하고 또 다음 세대가 지불하고 계속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북한 핵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먼 뿌리를 찾아가면 지금도 100년 이상 전에 결국 조선 말귀와 구한말에 우리 조상들의 탓이 크죠 한쪽은 계국을 순조롭게 진행했고 다른 나라는 또 다른 한쪽은 고려한 세계관에 사로잡혀 가지고 정쟁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비용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후손들이 계속해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햇볕 정책도 지금의 위기에 큰 역할을 했죠 대화를 하고 돈을 퍽퍽 주면 우리 마음처럼 평화의 길로 올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위정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북한 핵과 미사일 밑에서 볼모가 돼서 고생을 이제 막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또다시 탈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외쳤다 당신은 지금 우리 모두를 위한 배를 침몰시키고 있는 거야 당신은 지금 우리 모두를 위한 배를 침묵시키고 있는 거야 당신은 지금 우리 모두를 위한 배를 침묵시키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배가 침몰하니까 아우승을 쳤을 겁니다 숱한 경고와 징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아집과 고집과 독선과 좁은 시각과 현재를 잘 파악하지만 주제 파악을 못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배가 침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침몰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침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탈모드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계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지만 인간의 심성이나 본성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죠 그때 그 이야기나 지금이나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계할 교훈이 뭐냐 위의 이야기, 구멍 뚫린 배 이야기, 탈모드의 구멍 뚫린 배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던지는 교훈을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일본과 정면으로 맞설 전망입니다 일본 가기가 내일 8월 2일 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 대통령은 강정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2일 가기 결정 직후 곧바로 발표할 수도 있겠고 또 그 이후에 5일 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메시지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서 발표하는 방안이 되겠죠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7월 31일 날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상임위원회의회의를 열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처리하지 않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나갈 경우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하겠다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사람은 한국 정부죠 정부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핵심과 관련해서 다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신용은 지금까지 열심히 했죠 그러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도 안 했습니다 구멍 뚫린 배가 될지 아니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훌륭한 나라가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이 방송에서 소개한 내용과 제 해석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일부 분들에게 좀 불편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제 의견은 구멍 뚫린 배가 바로 지금의 한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